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TV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어저께 눈이 와서 방송에 나간다는 게 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한데 뭐니 뭐하나 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리뷰를 하게 됐고 상겨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리뷰 제품이 나이키 제품이라는 거 나이키는 대신에 제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보통 뭐 그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 제품들 리뷰를 거의 우리 저기 뭐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나이키 제품 잘 안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지를 않기 때문에 신어야지 좋은데 신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안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제품을 또 모르는 건 아니니까 리뷰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클래식 부츠들이에요. 클래식 부츠 뭐 사진상으로는 이미 많이 보셨고 또 축구와 축구의 경력이 아주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최소한 3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10대에 축구를 해서 지금 한 30 중후반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꽤나 축구화를 모으시고 수집을 하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과거에 부터 봤던 제품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알게 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제품이 뭐냐 이 제품이 저희는 원래 언박싱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낡은 제품을 언박싱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어쨌든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하면서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제 명칭이 에어 GX2 SG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몬테벨루나 나이키 축구화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몬테벨루나 제품인데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듯이 나이키가 원래 축구를 안만들진 않았으니까 그 미축구용 신발도 만들고 제작을 해서 그런 경험이 아예 없진 않은데 프로 선수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 하이퀄러티 제품을 어 만들지는 못했으니까 또 사용한 사람이 있어야지 만들어 놓은 건데 사용한 사람이 없는 제품이었으니까 어 못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오면서는 이탈리아 브랜드냐 아니면 독일 브랜드냐 이탈리아의 로토 디아도라 뭐 판토 폴라 뭐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음 독일의 아디다스 푸마 가 있었고 영국은 그 사실은 그 엄브로가 90년대 중반 초중반에서야 비로소 스페셜 같은 거 모델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축구화 생산이 들어가지만 원래 엄브로라는 회사는 독일 아디다스 제품을 영국에 소개해주는 소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죠 임포터로서의 역할을 하던 회사로 그걸로 돈을 번 다음에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아디다스 축구화를 영국에도 브랜드 없진 않았어요 골라도 있었고 몇몇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하이텍도 있고 뭐 여러 브랜드도 있었죠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진 브랜드들이고 아니면 사라졌거나 이렇지는 하지만 그러나 음 그 전체 시장에서는 당연히 아디다스 푸마가 압도적인데 그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60년대부터 어 엄브로가 수입을 했었어요 엄브로가 수입을 해서 영국 시장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엄청 돈을 벌었겠죠 축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인구들이 그래서 그 엄브로도 늦게 뛰어들었던 건데 결국 제조기술은 없어서 그 스페셜리 같은 것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나이키가 축구화 사업 94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에 나이키가 조깅화 당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불었던 조깅화 바람에 편성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나이키가 긁어 모으다가 94 월드컵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나이키가 축구 사업에 축구용품 축구화 축구분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94 월드컵을 유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기술은 없었으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94년에 뭐 그 호마리오나 베베토가 신었던 축구화가 몬테벨로나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몬테벨로나 지역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키 몬테벨로나 팀이 만들어진게 1996년이에요 1996년 2000년 이전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996년 이후에 TM4라든지 이런 일부 제품들이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달고 나와요 그게 이제 대부분 몬테벨로나 제품인데 몬테벨로나 팀이 만들고 나서 만들어지고 그 팀에 의해서 첫번째 만들어진 축구화가 이 나이키 에어 GX입니다 이 제품 네 나이키 GX 제품이고 어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요즘 GX 이러면 고어텍스를 연상하죠 예 고어텍스 GX 그러니까 고어텍스는 GT라고 하나요 뭐 하여간 GX 이러면 고어텍스 같은걸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고어텍스는 아니고 GX라는게 그러니까 저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90년대 경제 호환기 한국도 경제가 호환기였죠 어 뭐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젊은 층들 예를들어서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가 생기고 거기 오렌지족이라는게 생기고 고급차들이 강남을 누비기 시작을 하고 그러던 시절 그 시절에 젊은 친구들 그니까 소태지 같은 소태지와 아이들 아이들 뭐 아는게 그런거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이 나온 시절이 바로 그 X세대라고 불렀죠 X세대 그래서 이 GX가 무엇의 약자였냐면 Generation X의 약자였어요 X세대 우리나라에서도 X세대는 흔히 얘기가 되는거였죠 그래서 그 X세대였고 그래서 몬테벨루나가 기존에 기존에 뭐 티엠포 라인을 갖고 있었지만 그 티엠포에 어 티엠포는 워너크래식한 스타일이죠 올드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의 기본 트릭을 갖고 있는거에 비해서 X세대 그걸 우리가 신세대라고 불렀었으니까 그 신세대들을 위한 축구화 뭐 이런 컨셉이었던거죠 그리고 이 GX는 그래도 사실은 금방 묻혔죠 왜냐하면 토탈리어증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쉽게 묻혔는데 어 공교롭게도 어 언제됐죠 90... 2017년? 2017년에 몬테벨루나 팀이 2016... 아 97년 첫번째 몬테벨루나 예 그 독자적 디자인 로 탄생한게 이 제품인데 이 제품 매 20주년 모델이 2017년에 나왔죠 하이퍼베넘으로 제가 보기엔 그 하이퍼베넘 GX는 상당히 좋아요 퀄리티가 제품의 퀄리티가 사고 싶었었는데 그 나이키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안사게 약간 후회될 정도로 하이퍼베넘 GX 요제품이 20주년 기념 모델처럼 나왔던 그 모델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캥거루 가죽 하이... 플라이니트 뭐 그런것들이 사용이 되고 아 그 다음에 여기 턴 같은거 이런거 없어지고 무게를 이 제품의 무게가 300g 이거든요 이 SG제품의 무게가 300g인데 무게를 35% 어 줄였으니까 제품의 무게를 200g정도로 맞췄겠죠 300g에 35%면 60... 70정도 되니까 어... 한 230g 220g 도 되겠군요 70g 정도 그 정도 뭐 그 정도의 경량화 시켰던 모델인데 그 모델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 그 모델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또 그리고 몬테벨로나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 이탈리아 크라프트 만시블 길이 있는 여러가지 그 디자인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좋은 모델로 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GX 모델이 음 당시 프로 선수들에게 엄청 애용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없어요 이 모델이 싫은 선수가 누구였지? 하는 정도가 어 왜냐면 20주년 모델이 나올 때도 그 당시에 누가 신어서 엄청 유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제품 리런칭을 그러니까 리메이크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도 뭐 당연했던게 95년 6년 4년 이후에는 TN4 프리미어가 그 호날두를 비롯하여 94 월드컵 멤버 거의 반 이상이 나이키 TN4 프리미어 사용을 했고 어 뭐 에릭 한토나님 뭐 에드가다비즈 나이키 선수들 뭐 클로이베르트라던지 그 당시에 전세계 축구 개를 호령하는 스타 선수들 뭐 루이스 피고도 로이걸 신었었죠 TN4 프리미어를 신고 뭐 다 신었었으니까 그 당시는 정말 그랬던 신발이었기 때문에 뭐 그 아성에 가려서 사실 이 GX는 제 기억으로 크게 빛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단명에 그 98년만 되더라도 이미 이제 모큐럴이 나오는 시절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쉽게 단명에 그치긴 했지만 제품 자체가 주는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은 음 꽤 괜찮은 제품이긴 했어요 물론 저는 이 이렇게 복잡하게 에 가죽 패치가 여러 형태에 돗대 있는 형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신발이 좀 난삽해 보인다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전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가죽 까만색 가죽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파란색으로 되어있지 이게 이제 GX2니까 제 생각에는 2018년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 1년제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갖는 지금 이렇게 보면 디자인적 요소 그러니까 이게 GX의 하이퍼베념 제품을 보면 와 정말 디자인이 괜찮다고 느끼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자체 축구화가 전체의 쉐이프라 할까요 모양 전체는 상당히 지금 봐도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TM4 프리미어도 3부터 넘어가게 되면 초기 96년 6년 버전을 제외하면 5년 6년 버전을 제외하면 신발의 제품이 주는 그 전체 쉐이프 그 그 그러니까 이거는 라스트 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신발의 그 실루엣이 되게 예뻐져요 그래서 더 호감이 가는 신발이긴 했었는데 GX는 요 형태 예 비대칭 레이싱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나이키 제품 피곤은 나이키가 적용한 이 비대칭 레이싱 은 글쎄요 그 당시에 뭐 로터라든지 비아도라 이런데도 아마 비대칭이 없진 않았을거에요 없진 않았을거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어느 브랜드에서 뭐 푸마든 아디다스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어 하여간 이제 이 비대칭이 그 축구화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나이키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축구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 요 축구화의 스터드를 보면 이게 나이키 에 뭐죠? SG 스터드 SG 스터드가 나중에 이제 스냅 방식 나이키 스냅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터드에 끼워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예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약간 이제 그 개선되어서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데 어쨌거나 아디다스가 물론 아디다스도 98년 아 94에 그 프레데테 모델을 만들고 하는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뭐 SG 스터드 자체가 프레데테가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런 스터드가 개발이 되고 해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긴 하죠 캥거루 가죽으로 가공을 하는 아 나이키 축구화가 여기에다가 더더욱이 제품의 명이 에어 GX 잖아요 XGX 그러니까 에어를 집어넣는데 이 에어를 어디다 집어넣냐 요 뒤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죠 뒤쪽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체형이에요 이 인솔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일체형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일체형이고 요 뒤쪽에 빨간 부분 요 상표가 보니 요기 같이 그 소재를 표시를 하는 요 부분에 에어가 들어가서 여기를 만지면 요렇게 말랑말랑해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축구화에 에어가 들어가는게 과연 맞는것이었냐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인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체 플랭지에 에어는 아니었을거에요 근데 어쨌든 에어가 들어가 있는 축구화들은 뭐 천연대에서 신으면 이 제품을 천연대에서 신어보지는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낯선 라고 해야되나 그니까 공을 지면을 이 제품을 신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때 공에 닿는 공에 닿는 면적 자체는 여기는 엎어있는 부분은 뭐 두톤 가죽 처리가 되어있고 사실 이런거는 적용할려고 하면 적용할 수가 있긴 한데 에어 줌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제가 신어본 바로는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에어 줌 미용가에 그 제품이 FG 모델형을 제가 신어봤었었는데 그 에어차이 들어가 있는건 기본적으로 인솔도 되게 두꺼워서요 맨땅에서 차도 그 신발이 전체적인 신발의 쿠셔닝감이 너무 심해서 딱딱한 키카라던지 고파문데어를 신다가 에어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신으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무언가 쿠셔닝이 있어서 발이 편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질감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지나친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이 인솔교체 그니까 아니면 쿠셔닝이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그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죠 인솔교체 하다 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탓인데 아 그러다보니까 인솔과 관련해서 음 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인솔교체해서 신는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인솔 자체가 지나치게 쿠션이 있다는 거 가 그러니까 무릎이 안좋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축구를 하는 데서서는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대표적인게 어 그러니까 쿠션이 지나친 거 가 주는 약점 이라고 할까 그 대표적인게 그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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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때문에 쿠슈닝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좋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신어보고는 아 이거는 경기를 하는 데는 신을 수 없는 신발이다 그게 쇼게임이나 큰게임이다 어떤 게 상관없이 저는 그런 입장이었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같이 운동하는 곳에서 그 제품을 샀던 친구들은 대부분 안 신어요 왜냐하면 홀드성이 일반 FG타입의 그거랑 끈이 있는 모델과는 다르게 홀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 쿠슈닝이 너무 심해서 인조구장도 아주 딱딱한 인조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발에 안정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쿠슈닝이 있으면 발이 짐에 닿으면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쿠슈닝이 눌러지면서 발이 움직여야 되니까 특히 이제 거기서 외전, 내전이다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발이 어떤 면에 따라서 체중이동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쿠슈닝이 있더라도 쿠슈닝이 정확하게 뛸 때 자세 지면에 착지되는 자세가 지나치게 흔들리게 되는 에너지 소요 같은 것들 많아지고 부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적합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품들이 안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고 있으면 신발의 맨 끝이라고 하는 스터드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스터드와 미드솔, 인솔의 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발에 닿는 부분에 있어서의 느낌이 지나치게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 축구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었어요 그니까 이 제품을 신고 안신고를 떠나서 신었냐 안신었냐를 떠나서 제품은 당연히 이 제품을 안신죠 왜냐하면 에어있는 제품은 제가 레오리오 제품으로 신어봐서 이런 두터운 가죽으로 된 신발이 어떤 듯이 나니까 이 제품의 무게가 300g이 되는데 물론 하이퍼베념에서 무게를 그 드러내서 35% 드러낸 무게로 220g 30g 이 정도 나오는 무게라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신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스터드도 개선이 돼서 일반 FG 스터드 나이키의 보편적으로 사용된 FG 스터드로 착용되어 있고 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이제 어 현재적 축구화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무리수가 좀 들어간 제품이죠 사실은 이런 이렇게 신발 신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거를 제가 이름을 명시로 모르겠는데 요즘엔 이런게 없어서 잘 이런 가죽 패치가 하나 붙어있는거 그 다음에 이제 폴더버 텅 이렇게 되어있는거 뭐 다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 어퍼에 지금 아 이 축구화가 굉장히 이런게 그 그 감각이 둔한게 축구화의 라스트의 모양이 뭐 어쨌든 제발과 맞지 않는 라스트에요 그러나 이게 좁지는 않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발부리 좁은 형태는 아니에요 느끼시겠죠 발부리 아 칼발용은 아닌거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거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보시면 가죽의 어퍼가 상당히 두툼하게 다 되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안쪽에 패딩 처리가 다 되어있는 형태로 굉장히 두툼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툼함은 푸마킹이나 뭐 코파문잘이나 거의 대동소유한데 이 두툼한 패딩이 신발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부분 코파문잘만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패딩 처리가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팝디자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색깔에다가 다른거를 가미를 해서 요렇게 그 디자인 변화를 준거거든요 빨간색 되어있는 부분을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임시매장 설치할때 팝업매장 이렇게 하는 단어에 쓰는 팝이라고 용어를 표시를 안하는데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스몰 나이키 스워시로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변화를 색깔을 주고 반대편에도 요런 식의 물결무늬처럼 요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푸마냐 하는 그 생각이 드는 형태 이걸 또 떼내면 이게 마치 푸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디자인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나이키로 봐서는 몬테베로나 팀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제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제품의 만듦새를 보면 그거는 분명한게 컬러 배열이라든지 인수홀의 색깔을 다 시커멓게 만들때 요렇게 빨갛게 집어넣고 스터드도 새롭게 개선을 해서 만들고 플레이트도 새로 개선을 하고 요게 지금 에어라고 적혀있는 요 그 장식품 패치라고 해야 되려나 요런것도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에어로고 그 다음에 힐에 있는 요 나이키 스워시로고 있는 부분도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걸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품의 무게는 늘어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GX 하이퍼베논 제품이 나와서 무게를 대폭 줄여서 35% 정도의 무게를 들고 플라이니트를 섞고 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몬테베르나로 상징하는 이탈리안 감성이 여러가지 장식들이 들어가고 했던 그 제품 2017년 10월인가 유럽에서 아마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봤었어요 왜냐면 가죽의 가공상태 이런 불필요한 패딩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은 지금 만약에 있으시면 있으신 분들은 신어도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워낙 제가 알기로도 조금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몬테베르나 팀에 20년 전에 나이키가 몬테베르나 팀을 구성을 할 때 있던 사람들 중에 뭐 다는 아닐 테고 물론 큰 공장은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남아서서 아마 그런 기념 비적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 잘 간 제품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좋은 제품이긴 했었어요 보기에는 신는 거랑 다르게 보시면 여기 실버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통에도 어 여기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에어랑 그 다음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실버 그 천 그 실을 그런 걸로 사용해서 이 레드컬러로 되어 있는 에어로고에 아웃라인 실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폴더업 했을 때 이 나이키 스워시 로고도 실버 컬러 처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니까 그 여러가지 요소에서 이 축구화는 그 제품 자체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 뭐 사실은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텅 안쪽에 있는 이 라이닝 천도 스웨드는 아닌데 스웨드는 아닌데 적당한 쿠셔닝을 어 줄 수 있는 그 이 천은 사실 굉장히 그 당신은 뭐 흔한 소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서 아 이 축구화 자체가 주는 아 제품이 주는 그 여러가지 요소들 그런 에어 줌을 선택해 포기를 못한거는 아 아마 나이키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어 에어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에어백이라는게 그 나이키 운동화에 사용되면서 나이키 제품에 고유 아이덴티티 나이키를 나이키답게 만들어주는 아이덴티티 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에어 줌백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모델을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런 점이 처음에 선수들 아니면 뭐 이 제품을 사용하는 줌백이 들어가 있는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다른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드압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딱딱한 그라운드이면 굉장히 착화감상에서 음 그 스터드쪽에서 어쨌든 전달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프레셔가 있을 수 있는데 프레셔가 그거를 완화시킨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을 거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이 축구를 계속 하다보면 발에 편한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그 베리어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줌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발들이 다 그 날카롭거나 예민한 감각이 없이 모든게 둔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달랐다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패딩이 굉장히 두텁게 모든 부분에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 300g이 그 뭐 당시로서는 표준 무게에 가까운 무게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음 지나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발은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공을 터치가 되는 지점에 있어서 공이 여기 발에 맞으면 이 두툼한 패딩들은 확실하게 발을 보호해 주는 충격을 완해 주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패딩들을 뭐 간혹 이제 파워의 증가 이런걸로 연상시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건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축구화가 좋고 여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요런 스티칭 방식은 제 기억으로는 카파에서 나왔던 일부 제품들에서 이런 식의 스티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처럼 이렇게 횡으로 스티칭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나이키는 이렇게 변화를 줬고 물론 이런 변화를 준 것들이 뭐 프릭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에요 단순하게 당시에는 유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신발에 가죽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도록 어떤 방향에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비대칭이면 슈팅면적이 넓어진다 뭐 이런 아직도 그런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슈팅면적을 끈을 이쪽으로 보냈거나 이쪽으로 보냈거나 사실 산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만든 면적이 신발 전체 면적이 표면 면적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윗스팟을 어떻게 형성시키냐 하는 것도 여기가 신발의 껍데기가 아니라 사실 발의 어느 부분이 맞느냐 하는거죠 신발은 발을 그냥 위에 덮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여기를 매끈하게 만들면 스윗스팟이나 슈팅의 강도로 그런건 다 거짓말이 아니라 다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왜냐면 어차피 발 위에 얹혀져 있는 감싸는 그 부분인데 발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더 넓어서 폭을 넓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리는 면적을 최대한 어떻게 넓혀주냐 하는거는 선수가 공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때리냐 하는 문제인거지 여기 어퍼에 구성이 비대칭이다 아니면 레이스리스다 없다 이런걸 가지고 정해줄 수 없는거고 여기에 끈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모든 끈들이 편편하게 만들어진 이유 되게 얇게 되어있죠 둥글게 되어있지 않고 예전에 둥글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신발들이 신발들은 여기 플랫하게 만드는 것들이 유행이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뭐죠 예 둥글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발에 충격이 가해질까봐 그런 부분들이 폴더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끈의 매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서 매듭이 여기 얹혀져 있고 여기에 발리슛 같은걸 할 때 맞으면 직접적으로 발에 충격이 굉장히 세게 가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끈이 매듭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오버를 해서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흉격을 받는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제 폴더오버 같은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 됐지만 지금은 무게 감소 차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예 그러나 지금 이 90년대 뭐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으니까 이 축구화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 한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 뭐 디자인적 요소로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어 괜찮은 제품이고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도 상당히 좋은 신발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 어쨌든 뭐 tm4 초기 모델을 제외하고 굉장히 그건 둔탁 한 느낌들이 들었었는데 97년 8년 뭐 나이키 tm4 프리미어 3 4 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쉐이프가 점점 실루엣이 더 예뻐지죠 신발에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라스트 차원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신발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뻐지고 나이키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이런 요소들 물결문 요소들이 들어가고 한 것도 여기도 그 다음에 비대칭 요런 식으로 화사총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날카로움 그러니까 샤프니스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요소들로 디자인이 됐던 거거든요 어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발이 비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각적으로 뭔가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 축구가들은 발이 비떨어지는 실험죠 실제로 그래서 이 비대칭을 되게 선호하지 않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대칭의 구조가 어 신발을 이렇게 옆쪽으로 통이 돌아가는 거를 아예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그런 요소 는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있죠 그러니까 미저노처럼 끈을 두 개를 집어넣고 가 정중앙에 놔도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이제 간단한 거잖아요 아주 통에다가 양쪽에 통에 사이드쪽에 두 개를 넣고 끈을 그 통과시키면 이쪽 사이드로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아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거 개발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120년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 하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 그 얼마나 돋은 편이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축구화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아 무게가 경량화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영상에는 무게가 경기력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말씀드렸고 300g 이하에서 500g 1kg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운동화 무게에서 무게를 조금 감소시키는 것들이 실제 경기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런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니까 아 그런 저희가 견제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축구화들이 300g에서 이제 하이퍼베념의 GX로 나왔을 때 200g 초구리로 나오고 쉐이프가 굉장히 정갈하게 잘 세련된 형태 모던하게 바뀐 이후에 제품이 나왔던 걸 보면 그 제품 지금 봐도 굉장히 탄단한 제품이긴 해요 제가 음 그런 제품까지 구입을 다 할 거라고 나이키 제품은 뭐 그 정도로 네오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오리지널 제품이 있으니까 이제 리메이크 제품을 잘 구입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제품은 실용성 FG 모델은 이제 천연한데에서 실용성 꽤 높은 모델이 아닐까 해서 그런 제품은 약간 그 변화시켜서 뭐 GX의 뭐 뉴버전으로 새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퍼의 두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얇게 잘 가공이 되어 있고 이 GX는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쉐이프 실루엣 이런 것들은 지금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전통적인 여기 빨간 거를 다 까만색으로 바꿨다고 치면 신발의 전체적인 외형 형태가 상당히 잘 정제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서 굉장히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제가 어떻게 해서 많이 느끼냐면 여기 전체적인 까만색으로 바꿨고 여기를 품아 폼 스트립을 넣으면 품아 축구가처럼 보일 정도로 전체적인 쉐이프가 잘 정돈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서 그리고 발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좁지 않고 그 나이키 칼발 개념의 컨셉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 에어가 들어가 있던 제품들은 비교적 와이드하게 다 나온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나이키 에어 리오를 제가 신었던 거거든요 FG 모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이퍼베념 GX가 나왔을 때처럼 요런 형태 요 컨셉을 살린 제품을 다시 나와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나이키가 지금 뭐 천연 캥거루 가지고 만드는게 TN4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리미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프로페셔널 레벨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봐서 TN4 레전드와 양립할 수 있는 또 사일로가 많이 축소가 됐죠 나이키가 그러니까 비전과 배넘이 통합이 되고 GT 하나로 갔기 때문에 사일로 다양화 차원에서도 요런 형태의 모델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다 쓰진 않더라 하더라도 하이브릿 하이브릿 하이브로 만들어도 플라이닛과 캥거루를 잘 조합해서 그러나 TN4 레전드와 조금 차별화 된 그런 형태로 새로운 축구화들이 조금 나와주면 조금 더 좋은지 않을까 그리고 발볼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키 발볼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신발들이 좀 나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몬테벨루나 이 제품이 실제로 리뷰가 이런 제품들은 2017년 당시에 리뷰가 됐으면 좋았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었고 유튜브 리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어쨌든 아디다스가 일변도로 이끌고 있던 샤인펠트가 이끌고 있던 축구계 몬테벨루나라는 지역에 있는 나이키 팀이 96년에 만들어지고 97년에 첫 작품으로 이 GX를 내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그 팀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새 하이퍼베놈 모델을 내고 하이퍼베놈의 GX모델로 리믹버전을 내고 한 것들 그 다음에 GX는 오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키 사일로 한 축에서 나름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단명히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었다 신는 것에 대한 그 평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외하고 제품 자체가 주는 당시 기준 96년 7년 정도 이 제품이 97년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제품의 만성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비교적 제품의 보관상태도 잘 좋고 그 다음에 나이키 축구와 클래식 부츠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기존에 먼저 했던 매치머큐리얼이나 그 다음에 머큐리얼 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 모델이어서 이 제품을 클래식 부츠 시리즈 중에 나이키 제품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품은 뭐 이렇게 크로즈업에 카메라 가까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가 바뀌고 나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고 또 포커스도 약간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 거리에서 제가 더 가까이 가면 오히려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정도에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에어 GX2 SD 제품 메이드 인 이탈리아 몬테벨로나 제품 몬테벨로나 역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